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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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합진보단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면 교섭단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. 행운을 드리겠습니다. 대월 비분에 충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선명한 진보 야당이 국회에서 발언권이 좀 높아져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통합진보단 교섭단체상 만들어주시면 저희 교섭단체의 행복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통합진보단 좀 잘 사랑해주세요. 많이 많이. 저희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흙박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